바뀌었죠. 당분간 어떨까? 이거 사퇴하는 거 아니야 이거? 전교! 사퇴! 이거 방송 못 나가 이거. 4번이 사퇴하는 게 아니라 2번이 사퇴할 거 같은 이런 느낌? 야 이거 너무 재밌다. 실행연시! 실행연시! 1번 들어갔어, 1번! 아 일본은 떨어졌어, 이 목소리 나와야 돼요. 일본은 떨어졌어. 요즘 잘 안 먹는다니까요. 잘 안 먹는다니까요. 단점은 굳이 키 작습니다. 자주 사지는 않아요. 너무 깔끔을 떨어요.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저거 정권교체 맞아?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하니까 그래 그래 그래. 이건 아니라는 거죠. 흥분하셨어, 흥분하시면 안 돼요. 오오오오오 어.